어? 나 갇혔는데? 스계자님 어서오세요 아 이 위에도 뭔가 돌리는게 있다며 그걸 돌려서 갈텐데 그런건 없구요 아 아 아닌데 반대로 온거잖아 야 길찾기 진짜 어렵다 나처럼 길로는 어두우면 어두... 아 뭐야 저 위로 올라가야되는데 누가 날 좀 살려줘 이 미로의 지옥에서 날좀 꺼내줘 ㅇㅇ 아... 이 미로의 지옥에서 날좀 꺼내줘 누가... 그... 난 거기가 거기갖고 여기가 거기 갔단 말이야 이씨 아 그러네 킥 감사합니다 아 그렇지 어 여기서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은 그게 여기 있어요 장치가 예 저를 이렇게 저기를 가는건데 2 3 그 숫자대로 해보자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내가 저를 못가잖아 갈수있나? 근데 여기 온길인데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잠시만 오늘 정말 덥지않나요? 오늘 정말 덥지않나요? 1 저 반대편은 어차피 못가 그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돼 지금 또 갈길이 여기밖에 없구요 또 갈길이 여기밖에 없구요 하 이리 안가도 되는군요 야아아아 여기서 가는길이 있었어 어? 갑자기 가는 길이 없었다 저기가 점프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이거를 저기로 올라가게끔 바꿔야 되는데요 이거를 대략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알겠어요 그니까 이 계단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데 안에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그 안에서도 위로 올라가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로 올라가고 왜 아까 거기잖아 오 뭐야 뭐야 아 야 쓸데없이 점프하지 마 야 점프할 때는 점프 안 하고 쓸데없는 데서 점프하고 그래 어 혹시 깨지나 봤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로 내려가서 여기로 내려가서 여기로 내려가서 일로 올라가고 자 이러면 저쪽에서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야 볼 만한 거 없잖아요 어어.. 나 제대로 잘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체 없어지uci아 읏 lleg mengном 어디 가야 되지? 어어어어어어 어 에너지가 안나갔네 이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가 최고로 올라온 데 아냐 끝이지 뭐 저 위는 어떻게 올라가요 저거 이거 돌리는 건 지금 이쪽에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아 나 진짜 아 이 길 찾는 미로만 좀 안 해놨으면 좋겠다 머리가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쟤 어떻게 지나가지 사사 만약에 순서대로 가는 거라면 이게 어 뭐야 이게 3이고요 자 1이고 1 그래봤자 거기서 거긴데 예 이건 3이니까 3인데 이게 이거 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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